아! 들었다고 하셨어. 아 진짜 이거야.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저는 당신이고요. 오늘 배울 춤은 Kill This Love 입니다.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넷짝댄스 처음으로 대중가요가 나왔습니다. 핵심만. 딱 장기자랑 시작했을 때 전주나마 이러다가 후렴게 딱 멋있게 출 수 있는 후렴만 아주 고효율. 전호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t's Kill This Love 하는 부분을 담을게요. 이렇게 다리 살짝 벌릅니다. Let's 왼쪽 주먹을 살짝 쥐고 이걸 기고 골반하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면 훨씬 더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구부면서 Let's 똑같이 오른쪽도 완전히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Let's Kill Let's Kill This 이렇게 쏘지 않고 올리겠습니다. 완전 총을 쓰고 총을 쓰면 뒤로 몸이 반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최대한 버티세요. Let's Kill This Love 이렇게 버티고 기울어지는 순간에 가정모 발을 흉내내듯이 이렇게 돌리시고 트위스트 추면서 야야 둘 정면보고 셋 연습해서 해볼게요. Let's Kill This Love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아시겠죠? 여기서 바로 이어주는게 팔을 이렇게 벌릴겁니다. 반대바를 이렇게 구부려주시면 몸이 자동적으로 이런 모양이 돼요. 바깥 한번 안쪽 한번 바깥 한번 하나 둘 셋이에요. 빠바밤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올 때는 왼쪽 다리를 빡빡해 두시고 오른쪽 다리를 붙여서 돌아오고 다시 벌릴 때는 단 이렇게 아시겠나요? 아 손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꺼주시면 좋아요. 단 따단 따단 하고 이쪽 다리를 왼쪽으로 뺄겁니다. 이거 뺀과 동시에 하나 둘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 내려서 약간 동그랗게 마지막에는 여기 완전히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넷 올라오실 때는 하나 둘 응답형 골반을 이렇게 악대로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좋아요. 위에서 두 번 중간에서 한 번 마지막에 빠밤 팜 다시 Let's kill this love 부분도 나와요. 사이에 조금 틈이 있거든요. 이거는 빠밤 이렇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Let's 똑같이 Let's 이번에는 근데 안 돌아요. Kill 대신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Let's kill this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하트 하트를 뽀개 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이쪽 다리 중심으로 끌고 오른쪽 다리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듯이 다리를 벌릴 때 이쪽 무릎으로 끌어주시면 자연스러워요. 이걸 세 번 정도 할 거예요. Let's kill this love 하나 둘 셋 하면 이런 포즈가 됩니다. 이런 포즈에서 라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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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 스텝이 어려운데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꿈치와 뒤꿈치가 절대 같이 뜨면 안 돼요. 반대로 떠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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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적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밟히면 괜찮아요. 다리를 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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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둘게요. 이 시험을 Raphael complsquad 렛츠